자, 리플 관련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8, 9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찌라시들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의가 뭔가요? 서로 의견 대립이 크고 또는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법원을 끼고 합의를 하는 거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승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리플이 더 크게 올라가려면 무조건 이 승소를 받아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가 벌금 얘기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입 닦고 이 리플이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오히려 그 벌금을 줄 바에 리플랩스에서는 다른 데 돈을 더 쓰고 있죠. 바로 미국 대선에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트럼프를 은근슬쩍 밀어주고 있어요. 이번 7월에도 또다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에도 암호화폐 지지 후보자들한테 2,500만 달러나 기부를 했었죠. SEC 의장을 누가 안쳤나요? 바이든이 안쳐놨죠. 한마디로 리플이 소송이고 나발이고 결국 이 리플도 라인을 탈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리플한테도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황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리플이 이기게 될 겁니다. 승소까지 하면 지금보다 더 폭발을 해줄 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드를 올해 어떻게 불려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지지층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암호화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곧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거라면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개방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의 미래 생존을 보장한다고까지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니 벌써 그 규모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커진 게 사실이죠.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가 약 3,500조 원인데 2024년 기준 한국 1년 예산이 656조 원인 거를 감안한다면 정말 이 3,500조 원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지금의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내 신분이 바뀌고 정말 돈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정말 큰 돈을 벌기 원하시나요? 부모님 집 한 채 사드리고 싶고 내 자식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입고 싶은 거 입히면서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나요? 그렇다면 앞에 내용들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 테마가 2021년에는 메타버스 NFT 테마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디파이나 웹 3.0 같은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대망의 2024년부터는 AI가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마라는 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특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AI 시장은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AI 기술은 교육에서부터 미용, 의료 등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가 아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룡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AI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돈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하죠. 그게 지금의 AI 시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AI 관련주로 엮여있던 월드코인은 지난 2월에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소라를 공개하자 한 달도 안 돼서 400%나 급등을 했었고 그 뒤를 따라서 렌더 토큰은 300%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과에 불과했죠. AI 관련 코인으로 올해 꽤나 인기를 누렸던 델리슈움은 10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고요.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챗보 프로젝트 토큰인 8 AI는 단 한 달 만에 100원대부터 1000원대까지 10배 가까운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AI 관련 코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십, 수백 배 갈 수 있는 유망 코인들은 많은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얼마나 큰 수학을 거둘 수 있을지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 답답하고 간절했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빨리 그런 인사이트를 키워서 초보 시절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남이 버는 게 배 아파서 독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실력을 쌓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고 같이 벌면 이거만큼 뿌듯하고 좋았던 게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AI 코인은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 최소 3만 퍼센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에서 하나로 8조원 규모의 AI 투자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주요 투자자들 중에서는 빈탈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고요. 시장 분석가들은 사후에 XAI 기업 가치가 32조원까지 커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게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열풍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년 대비 약 260%나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원체 시통이 거대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은 상승폭이 적다 이런 선입견을 떨쳐내준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AI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앞으로 3배는 더 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내지 못했던 엔비디아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룸머스크의 XAI가 과연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AI 시장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1800조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반짝하고 관심이 끊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이라도 AI 시장에 뛰어드는 게 과연 늦은 걸까요? 만약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못 사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고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고 불과 5년 전에요. 이 비트코인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면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후회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해 1월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리가 왔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렇게 들어올려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해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 제가 얼마나 본다고 했죠? 최소 3만%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까지의 이 거래량을 합산해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방향성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시드가 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3억 좀 안되게 담아뒀는데 한 2억 8천에서 9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이 소수점이 6개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만원, 2만원만 담아도 수천, 수만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시드가 되는 만큼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차피 충분히 이 만원, 2만원으로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유망코인의 매력이죠.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뭘 추천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제가 떵떵거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고 올해 2024년에는 정말 이 코인으로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3만 퍼센트면 300배죠.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상의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노골떡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2024년에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 나름대로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이게 아무래도 안전번호다 보니까 제가 방송용으로 안전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임시로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만약 제가 후원을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이 코인을 빨리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상 댓글 있죠. 댓글에다가 본인의 뒷번호랑 같이 해서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안전번호 010-5488-2867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전송한 다음에 댓글에다가 뒷번호랑 같이 완료라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